포인트 안무를 아마도 이렇게 설명을 아우스트리아 마깔나게 한번 해볼까요? 마깔나게 해볼까요? 그럴까요? 빨리 해주세요 아저씨 해보자고 우리 쇼케이스에 한번 했잖아요 그거랑 다른 버전으로 해주면 안 돼요? 유정씨? 아 그럴까요? 좀 더 좋으면서 버전 좋으면서 한번 보여줘요 흐르르그라게 하면 돼요?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정이 애교예요 시작 조심 준비 시작 짱 아니 이거 무슨 버전이지? 하나 둘 셋 좋아 귀엽다 귀엽죠? 이게 포인트 안무였고요? 이런 게 있을까요? 네네네 아무튼 포인트 한번 제대로 설명해 주실까요? 이제 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희 안무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? 안무 보면서 차곡차곡 쌓기 연습하는 게 있거든요? 차곡차곡 쌓기 연습하는 게 있거든요? 어 그럼 우리 나도 그럴까? 수현 언니가 수현 언니가 맨날 하는 대로 해봐 얘들아 도현이 먼저 해봐 혼자 이렇게 한다고 진짜 이렇게 이렇게 배치세요 노래 불러줘요 각각 각국 싶은 걸 아아아 알고 싶은 걸 다시 후 조금만 더 느낌 살려서 하자 루아랑 같이 할게 세븐에잇 쿵 카카갓고 싶은걸 쿵 아아알고 싶은걸 쿵 다음 세잇 세븐에잇 쿵 카카갓고 싶은걸 아아알고 싶은걸 오케이 다음 민아 고개가 방향이 조금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어때요 잘 맞아요 뒤에 뒤통수만 보여서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 때 스윤언니가 하는게 있죠 야 유정아 리나야 나랑 자리 한번 바꿔봐 잘 안보이면은 저랑 가까운 쪽으로 애들 바꾸거든요 다시 해봐요 세명 리나까지 해서 다시 해볼게요 세븐에잇 쿵 카카갓고 싶은걸 쿵 아아알고 싶은걸 머리 조금만 더 칠게요 둘이 네 알겠습니다 유정이 껴서 하자 세븐에잇 쿵 카카갓갓고 싶은걸 아아알고 싶은걸 리나팔좀만 펴죠 이렇게 처음에 시작한 저는 만약에 멤버들이 못하면 열 번은 연습만 계속해야 돼요 자 이제 일리 갈게요 첫사람 리나팔좀만 펴요 계속하는거에요? 정말 연습하는거에요? 단체하는거에요? 단체하는거에요? 단체하는 시간이에요? 5 6 7 8 쿵 카카갓갓고 싶은걸 아아알고 싶은걸 오케이 타이밍 마지막 타이밍 좀 맞추죠 야 리나 불씨 이거 왜요? 아니 나 마지막에 같이할라 했지 저 먼저 할게요 그러면 아니 죄송하지만 약간 이렇게 퍼질까요 우리? V자로 볼게요 한나없이 저희까지 안녕 가야돼요 그러니까 우리 5 6 7 8 쿵 누가 막 노래해줘요? 아아알고 싶은걸 팬 분들이 해주세요 자 한 번 더 할게요 5 6 7 8 아아알고 싶은걸 아아알고 싶은걸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루씨 잘한다 어때요? 루씨까지 이제 할건데 안 맞으면 계속 시키시면 계속 노래를 부르시면 되고요 잘 맞으면 이제 잘했다고 막 스쳐주시면 돼요 네 해보겠습니다 5 6 7 8 5 6 8 어때요? 아아아아 통과있어요 통과있다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 유리 언제 끝나나 했네 아아 아하하하하하 포인트 한 번 이렇게 설명이 된건가요? 저희 이제 아니요 좀 제대로 설명해드릴까요 방금 했던 춤은 저희가 이제 뭐순춤이지? 가ガガ 춤 갓갓춤이라는 이름으로 약간 부제가 있죠? 몸수색춤 지갑갑기춤 네 갓갓춤이고요 다음은 죽죽춤과 숨숨춤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그 뭐예요 노래 갖고 싶은걸 같이 불러주세요 갖고 싶은걸 알고 싶은걸 숨겨 떠나봐요 널 알고싶은걸 갖고 싶은걸 알고싶은걸 갖고싶은걸 네 숨겨왔던 날 보여줄게 누구보다 좀 뭐야 네 이게 곧 무대를 해야하다 보니까 필이 많네 끝까지 하고싶어지는 맞아요 맞아요 빨리 무대를 서고싶다는 생각이 지금 빨리 그 응원을 듣고싶어요 맞아 맞아 무대를 열심히 할테니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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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